가지고 도박을 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. 기소된 연예인 대부분 불법 도박에 차명 계좌를 이용했는데요. 특히 붐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대포 통장까지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다른 사람의 계좌를 돈 주고 사서 사용을 했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기 때문에요. 도박 혐의와 별개로 또 다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기소된 연예인들은 방송에서 편집되거나 불가능할 수 시청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자막이 고지됐습니다. 또한 방송에서 하차한 연예인들의 후임자를 찾느라 연예계는 총 비상사태입니다. 예능 MC라는 것이 일단 좀 장기간에 걸쳐서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셔야 안정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데 이분들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를 찾기는 확실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. 현재 모든 혐의를 인정한 연예인들 그들이 도박으로 얻은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대부분 배팅하는 족족 자신의 돈을 탕진했다는 설명입니다. 게다가 연예인들은 본인의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구워서 도박을 참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합니다. 결국 이들은 돈도 잃고 명의도 잃는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되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된 거죠. 다음 달 6일 불법 도박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인데요. 신중하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. 안타까운 일입니다. 세상을 떠난 고 박용화씨 고인 계좌에서 억대 돈을 인출하려던 사람이 법정 구속됐습니다. 전 매니저였습니다. 사망 일주일 후부터 이런 일을 벌었다는 충격적인 취재입니다. 나 속상해요. 한류스타로서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고 박용화. 고인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고인을 두고 벌어진 전 매니저의 절도와 사기 혐의. 이 씨는 징역 8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박용화씨가 사망한 이후에 이 씨가 일본의 한 은행에 가서 예금돼 있던 전액 2억 원 상당의 금액을 인출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. 예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것 말고도 고인의 회사에서 상당한 물량의 물품을 절취했다는 그런 절도지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. 지난 2010년 고 박용화씨의 장례식 내내 그 누구보다도 오열하며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인 전 매니저. 이제는 저 높은 하늘의 별이 되어서 늘 우리들 곁에서 반짝거릴 거라고. 항상 고인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그녀. 하지만 박용화씨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사건은 시작됐습니다. 고 박용화씨의 매형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전 매니저라는 사람이 운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했었다는 게 아픔이라든지 그 분노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. 지난 3년간의 기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. 7월 7일 날 이제 이 X가 와서 일본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가족이 시켰으니까 거액을 다 전액을 빼게 해다오. 굉장히 좀 의심적인 일이다.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봐라 해서 저희가 알게 됐죠. 실제로 이 X가 7월 7일 날 400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을 했어요. 해서 갖고 갔어요.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한 한 달 후에 알게 돼서 추궁을 하니까 다시 돈을 갖고 왔거든요. 일주일 후 또 다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. 절도한 거는 용화에 대한 유품들 값어치를 사신 메인으로 오면 부분들이고요. 뭐 한 2천만 원 정도. 사무실에 이제 큰 창고가 있었어요. 7월 15일 날 출근을 해보니까 텅텅 비운 거예요. CCTV를 보니까 한 30박스 이상을 빼내가는 장면을 확인을 해서 알게 됐죠. 지난 15일 전 매니저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. 이른 시간부터 유족은 물론 멀리 일본 팬들까지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. 전 매니저의 주장은 예금은 빼돌리려 한 게 아니라 매니저로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고 사진첩이나 앨범은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소장하고 싶었습니다. 이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정 구속시켰는데요. 구속되기에 앞서서 이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심경을 밝혔습니다. 그런데 3.15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. 항소장 배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? 예, 변호사님이 11월 18일자 내셨네요. 아직 기록이 넘어온 상태는 아니고요. 기록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게 아직 항소심이 있다면 아직은 안 잡혔죠. 사과는 있었나요? 사과는 아직까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이 XX가 현재까지도 다른 기획사에서 매니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유가족 입장에서는 제2, 제3회에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. 고인과 유족에게 성형은 kalau principio 시대에 WEB Greetings. 교육을 가져와 unified 오 tienes. 감사합니다.